이거는 번호 없는 걸로 제가 끼워넣을게요. 정해져 있는 번호들이 있어가지고 자 이거는 미니분인데요. 콩분 네 가로가 7.5 높이가 7.5 4개 만원 짜리입니다. 손수 제작한데 작은 애가 더 만들기는 어렵습니다. 수입은 아니고 국내산입니다. 국내분인데 네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. 네 이렇게 뭐 얼굴이 조금 작은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국내분은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. 색깔은 다 거기서 비슷비슷합니다. 자 얘는 번호가 없이 그냥 4개 만원 짜리 네 가로가 7.5 높이가 7.5 4개 만원입니다.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. 영신다육 오늘도 네 할인에 또 할인 들어갑니다. 네 자 오늘도 할인에 또 할인에 들어가는데요. 내일도 그렇고요. 계속 지금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할인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네 자 오늘은 52번 네 토후분도 갑니다. 네 가로가 10 높이가 23 2만6천원입니다. 자 토후분은 여러분들이 토후분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거에요. 색깔이 요색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고 연두색깔 나는거 있고 이렇게 딱 고리도 달려있고 토후분도 아주 멋지죠? 네 자 52번 가로가 10 높이가 23 2만6천원입니다. 53번은 2개 남았네요. 가로가 19.5 높이가 13.5 2만6천원에 갑니다. 자 이렇게 딱 두개 남았어요. 네 넙쩍하니 사각으로 엄청 멋져요. 자 53번 가로가 19.5 높이가 13.5 2만6천원입니다. 자 54번 갑니다. 가로가 13.5 높이 세로가 11 높이가 10만원입니다. 검정색은 하나 남았네요. 네 똑같이 생겼고 네 이렇게 오늘은 전부 다 국내분입니다. 수집이 없어요. 자 이렇게 색깔은 요렇게 남았습니다. 많이 안 남았고요. 54번 가로가 13.5 세로가 11 높이가 10만원 자 56번 가로가 12 높이가 7.5 6천원입니다. 자 이렇게 네 생겼고요. 꽃무늬만 좀씩 다릅니다. 네 꽃무늬만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. 자 56번 가로가 12 높이가 7.5 6천원에 갑니다. 자 57번 갑니다. 가로가 11.5 높이가 8 5천원에 갑니다. 얘도 어 옆에 거하고 똑같은데요. 좀 크기만 달리고 조금씩 다릅니다. 5천원이고 네 이렇게 꽃무늬만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. 랜덤으로 색깔을 보내드릴게요. 자 57번 가로가 11.5 높이가 8 5천원입니다. 자 58번 갑니다. 저기 56번하고 똑같은 아인데 좀 작은 아이죠. 네 가로가 10 높이가 7 4천원 짜리입니다. 네 얘도 얘도 꽃무늬만 다릅니다. 다 똑같이 생겼어요. 자 58번 가로가 10 높이가 7 4천원에 갑니다. 자 59번 3만원 짜리였는데 제가 2만원에 세일했다가 1만 8천원에 이제 세일합니다. 재고 남는 거는 요거뿐이거든요. 자 요렇게 해서 자 59번 가로가 14 높이가 12 2만원 짜리 1만 8천원에 갑니다. 얘는 어 수제화분인데요. 어 물마름이 좋아요. 물마름이 좋으면 다육이가 잘 안 죽는다는 소리죠. 이런 거에 심어놓으면 네 아주 어 좋은 수제화분입니다. 네 자 엄청 가벼워요. 그리고 자 59번 가로가 14 높이가 12 또 18,000원에 세일합니다. 또 세일해 또 세일하니까요. 자 60번 가로가 10.5 높이가 8 3천원입니다. 새로 투입된 아이입니다. 새로 네 요렇게 생겼고 색깔은 어 파란색깔 나는 거 있고 분홍색 노란색 이런 톤으로 예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60번 가로가 10.5 높이가 8 3천원 짜리입니다. 자 61번 갑니다. 엄청 세일하죠. 가로가 12.5 높이가 9.8 14,000원 짜리 만원에 세일합니다. 네 네 기화분이고요. 자 민경화분입니다. 이렇게 색깔은 어 이렇게 연하늘색 그 다음에 자주색 그 다음에 노란빛 나는 거 네 이렇게 흰색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. 자 61번 가로가 12.5 높이가 9.8 세일 많이 합니다. 14,000원 짜리 만원에 갑니다. 자 요것들도 재고 빼기 위해서 이렇게 세일 많이 하니까요. 많이 이제는 이 화분이 들어오지 않아요. 이런 화분들은 네 어 62번 가로가 10 높이가 8.5 만원짜리 6,000원에 세일합니다. 여기 흰색이 있고요. 얘도 옆에 색깔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색깔이 있습니다. 하늘색도 있고 네 이렇게 노란빛 나는 거 자주색 자주색 네 자 62번 가로가 10 높이가 8.5 만원짜리 6,000원에 세일합니다. 엄청 세일하죠? 얘도 세일 들었습니다. 전에는 세일 안 했죠? 자 63번 가로가 11.5 높이가 7.5 5,000원짜리 2개에 9,000원에 갑니다. 자 이렇게 생겼고요. 네 국내 화분입니다. 색깔은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녹색이 있고 하늘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. 한 5가지 색깔 네 있습니다. 자 63번 가로가 11.5 높이가 7.5 5,000원짜리 2개에 9,000원에 갑니다. 자 64번 갑니다. 가로가 12 높이가 15,000원짜리입니다. 얘는 사이즈치고 엄청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. 엄청 가벼워요. 이게 써보신 분은 아마 알 겁니다. 색깔은 노란색이고 이렇게 또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. 동글동글하게 네 이렇게 두 가지 네 이렇게 톤이 있습니다. 자 64번 가로가 12 높이가 15,000원짜리입니다. 자 얘도 국내 화분이고요. 가로가 10 높이가 7.65번입니다. 3,000원입니다. 얘도 색깔이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보라색 톤 나는 것도 있고 네 흰색 톤 나는 것도 있고 자 65번 가로가 10 높이가 7 3,000원에 갑니다. 자 66번은 또 세일 들어갔습니다. 자 66 가로가 9 높이가 9 5,000원짜리 두 개 9,000원에 갑니다. 사각이 몇 개 안 남아서요? 세일합니다. 이거 5,000원짜리인데요. 네 색깔은 다섯 가지 있습니다. 하늘색깔 분홍색깔 노란색깔 녹색깔 빨간색깔 자 66번 가로가 9 높이가 9 5,000원짜리 두 개 9,000원에 갑니다. 자 67번도 세일합니다. 자 가로가 11 높이가 15,000원짜리 두 개 9,000원에 갑니다. 얘도 다섯 가지 색깔이 있고요. 네 요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있죠? 네 자 67번 가로가 11 높이가 15,000원짜리 두 개 9,000원에 갑니다. 자 68번도 세일 갑니다. 하나에 3,000원짜리 네 개 만 원에 갑니다. 자 가로가 9 높이가 9.5 3,000원짜리 네 개 만 원에 갑니다. 요거 세일 세일입니다. 엄청 가볍고요. 가벼워요. 화분이 진짜 그리고 자 색깔은 요렇게 있습니다. 색깔이 두 가지 색깔밖에 안 보이네. 저 흰색 톤 나는 것도 있네요. 자 68번 가로가 9 높이가 9.5 3,000원짜리 네 개 세일입니다. 세일 자 69번 가로가 22 높이가 15.5 만 원에 갑니다. 얜 엄청 커요. 원래 세일 가로 이게 판매하기 때문에 얘는 이거는 창같은 거 심으면 정말 멋져요. 네 군생도 심어도 괜찮고요. 자 노지에 야송아 심어도 괜찮습니다. 무게감이 좀 있어요. 자 69번 가로가 22 높이가 15.5 만 8,000원에 갑니다. 색깔은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와인 색깔 나는 거 흰색이 있습니다. 자 70번은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. 가로가 16 높이가 12.5 만 4,000원에 갑니다. 얘는 요렇게 멋져요. 요것도 수제압은이에요. 요렇게 네 색깔이 좀 골고루 있어요. 요렇게 요렇게 네 자 70번 가로가 16 높이가 12.5 만 4,000원에 갑니다. 71번 갑니다. 가로가 22 높이가 12,000원에 갑니다. 얘는 요렇게 세모 모양으로 돼 있고요. 네 가벼워요. 엄청 자 요렇게 뒤에는 돼있고 물구멍도 엄청 큽니다. 요렇게 하필은 물구멍이 좀 찌그러진 걸 보여드렸네. 자 요렇게 해서 흰색이 있고 덥색이 있고 네 요렇게 갈색이 하나 있어요. 갈색은 자 71번 가로가 22 엄청 큽니다. 네 높이가 10 만 2,000원에 갑니다. 자 72번 인기 상품인데 많이 팔았어요. 저희가 엄청 갔다가 네 이거는 가로가 10 높이가 9.5 4,000원입니다. 요렇게 어 국내와분들은 사이즈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크고 좋고 네 그거 감안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전부 다 색깔은 비슷비슷합니다. 72번 가로가 10 높이가 9.5 4,000원입니다. 73번은 토오븐입니다. 가로가 16 높이가 10.5 만 4,000원에 갑니다. 자 요렇게 생겼고 어 앞이 요렇게 터져가지고 터져가지고 엄청 높죠. 토오븐 이거는 한가지 색이고요. 자 73번 가로가 16 높이가 10.5 14,000원에 갑니다. 자 74번 오늘 마지막 번호입니다. 가로가 13.5 높이가 9.5 2,000원입니다. 사각이고요. 네 요렇게 토오븐은 한가지 어 색깔이라 자 74번 가로가 13.5 높이가 9.5 2,000원짜리입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자영신다임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